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지지율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9.9포인트 앞둔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월 10일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는 서울경제가 칸타코리아에 의뢰해서 2월 8일과 9일 양일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결과는 41.2% 윤석열 31.3% 이재명 8.9% 안철수입니다. 양 후보 사이에 9.9%포인트 격차가 나왔습니다. 정권교체의 낙관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음 상황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일휘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상황이 정확하게 3.9 대선에서 다시 재현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자비한 선거조작이 대한민국에서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그리고 2021년 보궐선거 모두에서 있었습니다. 4.15 총선에서 일어난 대규모의 선거조작 점검물들을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보실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앞으로 한 달 남짓한 3.9 대선에서도 얼마든지 재현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미래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경각심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전국 3,508개 투표소 약 1만여 대의 노트북 그러니까 개표장에 사용한 투표지 분류기의 제어용 컴퓨터 LG 컴퓨터입니다. 노트북에 사용된 불법 개표 및 통신 소프트웨어 선관위가 중앙서버와 교신하는 장면을 캡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투표지 분류기를 제어하는 그런 노트북과 선관위의 중앙서버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개표장의 모든 전산장비는 외부와 일체 연결되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전산조작의 전거물로서 굉장히 유력한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고양시병 개표현장에서 무효투표용지 빈투표용지가 여당 후보 1번 민주당의 홍정민 후보로 카운팅되고 있는 장면이 정확하게 표착되었습니다. 저의 논평은 투표지 분류기의 조작 현장입니다. 따라서 자유외국 시민들이 선거법을 개정해서 수개표를 요구했지만 그것은 여당과 야당에 의해서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자유외국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투표소를 방문해서 반드시 당일 투표소입니다. 투표용지를 수령한 다음에 세로로 정확하게 접고 가로로 3번 4번 접어서 그 투표지를 잘 편 다음에 기표도장을 마지막으로 찍어서 투표함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선거법을 고치지 않고서도 수개표가 이루지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서울 강진구에서 투표함이 아닌 반품함 상자에 무더기로 쑤셔넌 가짜 투표지들 위조 투표지들입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나중에 중국에서 인쇄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증거물들이 발견됩니다. 선거법은 기표도장이나 투표용지나 투표용구 투표함 등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바로 투표함이 아닌 반품함 상자에 무더기로 투표지를 쑤셔넌 것은 그 자체가 위법형입니다. 다음은 삼립방 상자에 담긴 사전투표지입니다. 사전투표지가 삼립방에 담겨진 것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삼립방에 담겨진 것은 국내가 아니라 제3의 국가로부터 이동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삼립방과 사전투표지의 상호관계는 검찰 수사나 경찰 수사가 제대로 시행되면 즉시 그 원인을 밝혀낼 수 있는 유력한 불법선거의 증거물입니다. 다음은 구멍이 난 투표함 박스입니다. 아마도 저 구멍을 통해서 위조투표지를 다량으로 투입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사전투표가 끝난 이후인 4박 5일 사이에 엄청난 사전투표 조작은 전산조작에 맞춰서 위조투표지를 만들고 이것을 사전투표함에 투입하는 전통적인 방식이 실행됐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신권 다발 같은 사전투표지입니다. 사전투표가 끝난 다음에 4박 5일 동안 투표함 속에 들어있는 사전투표지는 하중 때문에 무게 때문에 도저히 빠빠단 신권 다발 같은 투표지 형태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빠빠단 한국은행이 발행한 신권 다발 같은 사전투표지는 전부가 다 위조투표지로 우리가 간주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석처럼 두 장이 딱 붙어있는 투표지를 떼어내는 장면입니다. 사전투표지는 반드시 앱선 프린트로 출력돼야 됩니다. 출력된 사전투표지는 상단과 하단이 절단되기 때문에 저렇게 좌우가 붙는 투표지, 자석투표지나 상하가 딱 붙는 자석투표지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인쇄소에서 인쇄한 다음에 이것을 자르는 과정에서 칼날이 무뎌거나 이런 재단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인쇄된 사전투표지가 서로 붙는 겁니다. 인쇄소에서 인쇄된 사전투표지는 그 자체만으로서 바로 엄청난 부정선거의 증거문입니다. 다섯 번의 재검표에서 수없이 많은 위조사전투표지로 등장한 것이 바로 자석투표지입니다. 이 같은 맹백한 불법 부정선거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은 외면하고 깔아뭉개고 그 다음에 재판기일을 연기하고 이러면서 적극적으로 살아있는 권력에 협조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대한민국의 대법원은 죽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법원은 죽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좋은 세상에 오면 그들은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 사법처벌의 대상이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구멍이 난 투표함 그리고 봉인지입니다. 구멍 사이로 수없이 많은 위조투표지를 집어넣은 다음에 형식적으로 봉인지를 붙인 사례에 속합니다. 사전투표 부정의 전형적인 사례에 속합니다. 다음은 떡겨져서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원래의 투표함 봉인지 마크들입니다. 사이로 총선인 특히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인들이 행사한 투표지들을 파쇄하거나 소각해버리고 자신들이 직접 만든 투표지를 채운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흔적으로 발견된 것이 원래 투표함의 봉인지를 사용한 그런 봉인지들이 쓰레기 하치장 등에서 많이 발견됐습니다. 국민들이 던진 한 표 한 표의 소중한 표들이 소각 대상이 되거나 파쇄 대상이 된 것이 바로 2020년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비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시치미를 떼고 2년 동안 침묵을 일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더불어민주당 구성원들입니다. 바로 열 번째입니다. 떡변에서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사전투표한 박수 명찰들 남양주에서 수백 장이 발견됐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정선거 유행은 사전투표가 마친 이후에 사전투표 자체를 자신들이 정한 목표 득표율에 맞춰서 투표인이 실제 투표지를 소각해버리거나 파쇄해버리고 자기들이 만든 투표지를 채우거나 아니면 아예 투표함 자체를 그냥 바꿔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사례를 그런 증거물들을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래 투표함은 투표함 명찰이 떡겨지고 조작을 기다리고 있는 사전투표함 등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사전투표함에서 비례투표용지가 나오자 당황한 나머지 박수를 급히 닫는 장면을 캡처했습니다. 개표가 끝난 이후에 법원 제출을 위해서 그대로 제출할 수 없으니까 조작을 많이 했으니까 지역구 투표함에 비례대표 투표지가 포함되는 사건이 발생했을 것으로 봅니다. 엄청난 증거 사전투표지는 절대로 인쇄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인쇄서에서 인쇄된 다음에 자척과 우척을 재단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한 사전투표지를 여러분이 보시고 있습니다. 배춘입 사전투표지가 유명하지만 부정선거의 더욱더 확실한 증거는 바로 인쇄된 사전투표지입니다. 프린터로 출력된 사전투표지는 상하가 잘리고 이처럼 좌우가 잘리지 않기 때문에 좌우 여백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좌우 여백이 다른 것은 100% 인쇄된 사전투표지고 부정투표지입니다. 이런데도 대법관들은 뭉개고 있습니다. 나라가 정상국가가 되면 다들 대법관들은 회냉법으로 체포되어서 그 죄값을 감옥에서 치료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4.15 총선에서 이런 수많은 부정선거 사례들이 일어났지만 단 하나도 지금 제도적으로 고쳐진 것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한 달 후에 3구 대선이 치료됩니다. 그런데 야당은 정권교체가 가능하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재문에는 그들은 사기꾼들로 보일 뿐입니다. 연석열 후보가 정신을 차려야 될 것입니다. 이 상태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권영수의 선대위원장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것입니다. 역사의 죄인이 되고 싶으면 이런 것을 다 뭉개고 그냥 패배하는 쪽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가까운 장래에 연석열 후보는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호소해야 됩니다. 역대 선거에서 사전투표 조작에 대한 의혹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번 선거만은 국민 여러분께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당일 투표장을 찾으셔서 당일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나서지 않으면 이번 선거를 이길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 어쩌면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조작에 이기는 장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조작하는데 이길 수 있는 장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경주를 하는데 경기장 자체를 엎어버릴 수 있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다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4.15 총선에 일어난 일은 똑같은 일이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일어났습니다. 6월 13일 지방선거에 대한 부분을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4.15를 당한 겁니다. 4.15 총선에서 이같은 비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칠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3구 대선에도 똑같은 그런 부정선거들이 발생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모든 국민들에게 당일 투표를 독려하는 것이 많이 현재로서는 윤석열 후보가 승리할 수 있는 아주 유력한 방법입니다. 윤석열 후보 입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강하기 때문에 이같은 완곡한 표현이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수백만 표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1월 20일 날 광주 금남로의 전일 빌딩 앞에서 황교안 후보가 외쳤습니다. 국민 여러분 사진투표에 대한 의혹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입행선거만은 당일 투표를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만큼 충격적이었는지 2년 동안 침묵을 지키던 더불어민주당이 마침내 반응을 보였습니다. 1월 24일 날 더불어민주당의 선대위 이경 대변인은 사정투표를 하지 말자고 외치는 황교안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례적인 그런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빼아프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정투표 거부운동 당일투표 동료운동이 나라를 살리는 주요한 분기점을 제공할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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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